전 여기 앉아서 감독할게요 이 집에 그렇게 왔는데 냄비가 어딨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맥힛의 순서지 봤어? 순서지에서 하늘한데로 하는 거야? 불 켜진 거 맞아요? 이게 팬이야? 응 얘랑 얘랑 많이 달라는 거야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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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센 불에서 7,8분 삶아주세요 얘는 8,9분간 삶아주세요 의견 합의가 안 됐어 이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? 갑자기 고양이의 방문 수수 망할 거 같으면 알아서 챙겨나겠지 아니야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 아니 선생님 면이 반만 입고 있잖아요 어쩌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? 이게 도구로 쓰시면 안 돼요? 아 이거 탄 거 아니에요? 이거 탄 거 아니에요? 이거 탄 거 아니에요 이거? 아니요 품질이 선생님 우리 떡볶이는 언제예요? 떡볶이요? 네 멀티태스킹 떡볶이 하시면 어떤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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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거 못 맞춘 거구나 크기로 이거 한꺼번에 넣는 거 맞아? 어 맞아 맞아 바쁘시네요 바쁘시네요 그거 왜 부시는 거예요? 왜 부시는 거예요? 입김? 아직 근데 덜이 더 더 삶아야 돼요 아까부터 좀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어 이 집게 반대로 해 주시면 안 돼요? 네 오우 더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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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찌개使兄과 함께 청량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Call 911rás 두근뜨린 또...참견하러 왔다 오늘 요리해보신 소금 어떠세요? 들어갈 수 있을까?